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건설업체에 수의 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를 맡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공 능력도 의문인데다 허위 세금 계산서로 실적 부풀려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업체여서 여러 의혹이 제기됩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 모습입니다. 당시 경호시설 관련 공사를 맡았던 이 업체 두 달 뒤 5월에는 용산대통령실 공사도 맡았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사 계약 현황을 보면 이 업체는 용산대통령실과 관련해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공사 등 모두 3건의 발주 공사를 맡았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약 16억 3천만 원에 달하는데 경쟁 입찰은 하나도 없고 전부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어떤 업체인지 알아봤더니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명에 불과했고 지난 2019년 7월 설립 이후 이번 공사 외에 맡았던 관급 공사는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 교체 등 1억 원 미만 공사 5건이 다였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 대표 등이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대표 김모 씨 등은 지난해 허위 또는 가공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약 8억 원의 추징금을 징수당했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관급 공사의 수의 계약은 물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제한됩니다. 적법하게 수의 계약을 한다고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와 경호처 모두 과거 공사 내역 등을 증명할 자료는 보완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강민우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용산 대통령실 공사 관련해서 이 업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다른 업체의 수의 계약들도 문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포천에 소재한 소규모 건설업체가 6억 8천만 원 규모의 대통령실 사무실 유리 설치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단해서 논란이 일었었죠. 이 업체 역시 관급 공사 수주 경험이 별로 없고 시공 능력 평가액이 3억 원대에 불과해서 최고 보안시설인 대통령실 공사를 어떻게 따낸 것인지 특혜가 있던 건 아닌지 이런 의혹이 일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취재한 내용도 유사합니다. 이 업체는 단순히 관련 시공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국세청의 추징도 당했었고요.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입찰 자격조차 얻을 수 없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좀 더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수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할 텐데 이 부분도 취재가 됐습니까? 앞서 리포트에 나온 업체는 과거에는 경호처 공사를 수주한 적이 있고 또 그 경험을 토대로 이번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보안서약 때문에 제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옆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업체 설립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 경호차와 한 계약은 단 4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전해드린 4건의 공사 외에 이전에 진행한 공사는 없다는 의미죠. 경호차는 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보안에 관련된 사안이라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는 답을 되풀이했습니다. 수의 계약이라는 건 결국 대통령실 누군가가 이 업체를 콕 짚어서 선정했다는 말입니다. 국가 최고 등급 보안이 필요한 대통령실 공사 계약에 이 업체를 꼭 짚어서 선정했다는 잇따라 의문투성이어서 이래도 되나 우려가 가시지 않습니다.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강민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강민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